현 정부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노종자들이 택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구속되거나입니다. 대신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받게 된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곰봉, 캡사이신, 물대포입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격화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물론 국민으로서 가지는 지폐와 결사의 자유도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노동탄압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로 보일 지경입니다.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특진자 510명 가운데 몇 명이 건설노조, 즉 건복수사 몫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에는 몇 명이 할당되는지 아십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30명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용으로는 난장지폐 못 맞는다라며 물대포 부활 주장했고요. 경찰청장은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요. 불법지폐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지폐는 금지 제한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신고제인 지폐를 사실상 허가제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지폐와 결사의 자료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글쎄요. 저는 그러한 결사의 자유, 지폐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겠지만 일정한 법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딴 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국회에서 다 만들어주신 것들이 연행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치의 작용을 저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치의 작용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법원은 불법 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고 양회동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를 위한 시민분양소를 세우려던 한 노동자는 경찰에 제압을 당하며 팔이 부러졌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사무처장 김준현 씨는 곤봉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정부의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분양소를 만드는 그런 문제, 허용되지 않은 공공의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법을 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압을 당하며 팔이 부러지고 또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사무처장 김준현 씨 곤봉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것 이런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경찰에 대한 그러한 피해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네요. 이런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결국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의 참여 전면 중단했습니다.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 때려잡기에 매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국면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은 마치 공권력을 악마화하시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근로자의 권리, 법에서 정하는 그런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법치주의 하에서 일정한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1년 조금 넘었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10년, 20년, 30년 뒤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음껏 못하는 나라 학폭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 노동탄업을 위해 물대포와 곤봉, 캡사이신을 다시 꺼내든 나라 복지가 축소되는 나라 이것이 검사 윤석열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횡포를, 이 독단을, 이 오만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